한국은 학교만 안 가는데 직장인은 출근해야 되는거지 출근하는 분이냐 그 다음에 학교나 똑같이 셔요 똑같이 태풍올때는 출근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거를 무슨 영화 쪽에서 본거 같은데 야 올라와가지고 아니 제가 날라가서 기둥을 잡고 있지 기둥을 잡고 이게 오늘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을 내 혼자 사는게 의도 없으면서 너무 무섭고 간판이고 난 안하는데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치잖아요 기둥을 못 잡고 있는데 택시도 없는거에요 30분을 택시 잡는데 일단은 이게 다 문을 다 내리고 있고 할 수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하철 주차 30분 기다리다가 기다시 빼가지고 지하철을 이제 그 타러 여우로 가니까 다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하철 여기 다 있더라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집어 가는데 살다살다 진짜 무슨 공포영화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기둥을 잡고 있어요 겉지를 못해요 이렇게 우산도 산지 얼마 안된 우산이 이제 다 꺾여버리고 아니 그게 뉴스에 나오더니 그게 내가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요소만 봤지 내가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웬만하면 바람이 내가 아휴 희망거립니다 지금 여기 대만 야류해양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매표소입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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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양호한 거 보다라 전부의 시간이요 하하하하 손만 나오지 말고 얼굴도 나오도록 됩니다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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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하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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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이제 해안으로 나갑니다 찍으려고? 여기는 1구역입니다 아 이쁘네 잘 나오나? 응 잘 나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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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안 나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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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bare 다리? BACK 한국没事 조만간 방 끓이는 아, 날씨다. 엄청 높습니다 어부성입니다 이 바닥이 대리석이라서 엄청 뜨겁습니다. 바람은 갑니다. 이 바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바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바닥이 너무 좋습니다. 바닐라가 너무 많았고 시원한 치즈는 집중한 치즈 엄청 많아서 치즈가 많았다 치즈가 많이 났으면 치즈가 많이 났지 치즈가 많이 났는데 치즈가 많이 났어요 치즈가 많은 치즈가 많이 났어요 자, 눌렀어요? 됐어요. 바이입니다. 됐어? 나중에 이쪽으로 전부 올라가던데. 올라갔었어. 찍었나? 아, 구멍? 여기 하트바이입니다. 자, 하나, 둘. 하트바이네. 하트하트. 어머니, 어디 있어? 하나, 둘. 잠깐만, 요 밑에 거. 그래, 하얀 거. 네, 우리 한 번 찍고. 사장님, 우리 한 번 화딱 찍을게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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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자, 자, 말 말고. 아... 저 빨간 썬 놈으로 가면 안됩니다. 아, 여기도 이쁘네. 아, 여기가 더 이쁘다. 여기. 아, 여기도 이쁘네. 보기 나름이다, 진짜. 보기 나름이다, 진짜. 보기 나름이다, 진짜. 자, 저 전방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아, 덥다. 아, 덥다. 아, 진짜 더워요. 덥다. 자류. 대한민국립공원입니다.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아이스크림. 서무디. 서무디. 브라보. 아, 맛있어요? 아, 굿.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더워, 더워, 더워. 맛있어요? 짱입니다. 짱입니까? 자, 망고 서무디. 더운데 정말 짱입니다, 짱.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저 전방에 여왕 바이. 아, 여기는 대만. 야, 류. 국립해양공원이었습니다. 바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전방에 있습니다. 모 cocaine. 이 75이 캠프가 이ct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엔 둘이 어머니와 그를 195를 그리고 이 내 것입니다. 다음엔 둘은 개섭을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옥수수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